채권 전쟁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어떤 안보의식을 가지고 외교 대응을 해서 온 나라 국민을 다 걱정 속에 빠뜨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외교안보 전문가들 이렇게 저희가 같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8월 15일로부터 불가 매칠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이제 8월 15일부터 집회가 됐든 시회가 됐든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광장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저의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집사람이 지난번 박근혜 탄핵사태 때 처음 대문화학을 했어요. 평소에 처음. 저는 좌파로 보내 동안 치밀운동을 했습니다만 제 처는 사실 우파이탈입니다. 우파이탈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신은 왜 탄핵 때 광원에 집회를 했냐 자기는 창피했다. 맞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우파 지식인들 또 우파 시민들이 지난번 촛불치위에 촛불에 치위에 가담했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탄핵 자체도 우파 내 창피한 소위 수치스러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탄핵이 결국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당부를 떠나서요. 그렇게 박근혜 정권을 물어줬습니다. 근데 제가 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때문에 광장에 천만 아니 2천만이 선다면 문재인 정권이 물러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그렇죠. 안 물러나요. 지금까지 족사태 부스부터 시작해서 오만 소위 내로남불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걸 봐서는 저 사람들은 절대 물었나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들은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끝장을 내는 것이 시위나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우파 대중의 또 민중의 이 에너지와 분노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모여서 정치적 에너지가 돼서 결국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통해서 다가오는 2022년 3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총선과 대선은 다릅니다. 총선은 각 지역구별로 전투가 이루어지죠.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투 부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선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문제는 뭡니까? 미래 남부이죠. 사실 대한민국 저희가 저도 이제 나이가 65년생으로 55세입니다마는 저희가 줄기차게 들어왔던 얘기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룬 원인이 무엇이냐? 우수한 인적 자원이었죠. 높은 교육렬과 우수한 인적 자원.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반면 자원은 참 빈곤한 나라죠. 아까 김대호 사장님이 발제하신 책자를 보면 14페이지를 보면 인구 구조도가 나올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의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정 안 되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인적 자원, 우수한 노동력이 이제는 5년이 돼서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는 시대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위기의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일부랑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일부도 비슷한 패턴으로 노령화 사회로 진행됐지만 우리는 그 속도가 빠를 뿐더러 이 사회 부족, 경제 부족 사회는 다릅니다. 우리는 무역 우존도가 60%에 달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한강의 기적은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으로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 사이즈에 안 맞게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우리 시장과 무관하게 기업을 키우고 온 나라입니다. 그만큼 내수 시장 자체가 매우 비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내수 시장 계속 위축됩니다. 일본에서는 몇 년 사이에 소니나 여러 대기업들이 일본으로 다시 회귀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일본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리고 지금은 일본은 어떻게 보면 부인자가 더 많죠. 부직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을까요? 일본의 소니나 이런 대기업이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커다란 내수 시장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수 시장이 앞으로 10년, 10년 후면 진복할 수는 잘 없습니다. 따라서 삼성이든 LG든 이런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다시는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증명한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글쎄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유발하랄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썼던 책 중에 사피엔스란 책 읽어보셨죠? 그리고 포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자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책 읽으면서 물론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책의 핵심은 결국 이제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포스트 휴먼. 지금 인류 이후에 또 다른 인류의 신인류의 출현을 얘기하는 책이었죠. 그 책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아주 신기한 소설이어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요새 미중팔권전쟁 얘기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미중팔권전쟁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중팔권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떨 땐 진실을 좀 더 멀리서 보면 진실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중국의 승처 이것을 좌시해서는 조만간 10년 20년 이내에 미국과의 어떤 경제적 지위나 이런 것이 뒤집힐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중국을 제압하고자 한다. 이런 시각에서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만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늘 주변의 강대국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강대국들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런 국제정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잘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교적 선택이 국가의 존망을 가져올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계 인구가 90억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40년대입니다. 2040년대는 지금으로도 불과 20여 년 남은 미래입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 이번 여름 비 많이 왔죠. 장마라고 하기 참 뭐하죠 이거? 우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또 과학기술 발전은 정말 정신을 찾을 수 없어도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40년대 90억 인구를 지구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다 부양할 수 있는지. 이건 지금까지도 전세계가 자신이 없다고. 기후변화 아프로는 물론 말할 때도 없습니다. 또 자원에는 재생 가능하지 않은 자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구에 있는 이 자원은 언젠간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패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마 90억 중에 한 20억 정도만 앞으로 소위 아까 유발 사라리가 얘기했던 포스트 휴먼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자원과 중 90억을 다 먹여달릴 수도 없습니다. 또 2040년대쯤 됐을 때 미국의 인구는 거의 6억 명 정도에 육박할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세계 전략을 우리가 본다면 당연히 미국에서는 패권자로서는 6억 자기 인구와 그리고 자기 동맹 세력과 이들과 지속적인 발전 전략을 짜게 됩니다. 결국 재생 가능한 재생할 수 없는 자원 이 부분이 불가피하다면 결국 우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황당하게 들리죠. 사실 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나 부그리든 많은 기업이 우주 자원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기들이 확실하게 먹고 살 정도의 자원 그리고 자기들의 번역을 영속시킬 수 있는 자원은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의 자원 이것이 패권 세력이 가져야 될 자원의 양입니다. 이 자원을 가지고 그들은 대항의 시대로 떠날 겁니다. 사실 20년 후에 이기긴 하지만 지금 그 단초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사실 한 20억 명 내지 30억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멋진 생각하는데 13억짜리 인구를 거기에 어떻게 태우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 맞을 겁니다. 그것으로서 지금 미국이 초기 계획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EPN이죠. Economic Prosperity Network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번영 시스템 이것을 지금 미국은 출범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그로부터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동참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여기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18세기, 19세기 들어서 대항인 시대에 나섰던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운명은 어떻게 갈렸습니까? 물론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국주의와 피식민제국으로 나뉘습니다. 물론 그와 똑같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이 대전환기에 초입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안 느낄 수 있습니다. 지극히 엄중한 시기에 지금 문재인 여권은 검찰개혁 명분으로 검찰 전쟁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개혁이라고 말하기도 제가 사실 변호사입니다만 검찰개혁이라고 말하기도 참 민망합니다. 대부분은 복수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국정의 모든 동력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제조연 사람들이 저하고 그전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청와대든 민주당이 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그 내부 사정을 더 많이 하는 듯합니다. 정말 부정부사입니다. 오늘 주제가 시민혁명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들은 저희가 시위한다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냉정하게 저희가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특히 다가오는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입니다.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정치란 무엇이업니까? 정치란 것은 국민들이 어디로 갈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말싸움만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승리가 단순히 반문제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새로 재구성하는 그런 시작이 될 겁니다. 이 단순한 우파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가 생존과 안 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생존 전략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국가 생존 전략을 대중한테 설득하고 그것을 제시하는 게 정치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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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